왜 이렇게 또 쑥스러워해 또 이쁜 택시 마냥 트트러하기는 뭐 아미씨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민혁 가수가 오랫동안 건강하시라고 이제 민혁 가락 올려드리고 소생이 한 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운 새 아미씨 당시 남자의 남자의 내 감정만 피 흔냈냐고 안 보면 안 보면서도 싫어 보면 그리워 떨어지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떨어지 말고 아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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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드itarian 사랑 사랑 아미씨 sy 아미씨 아미 individ 그리워 이렇게 해달라 엄마 아 이거 더 빠르잖아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지 마친 것 같아 싸둘둘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고바비가 Riccabe 아미 세 잘한다 다시 아미세여 아미세여 하루다 아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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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세가 넘친다 이루어 살아가니까 아미세여 아미세여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진작에 해줄걸 잘못했나봐 너무 느려놔서 노래는 허기는 해야되는데 아미세가 어디갔는지 보이질 않나봐요